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후 5시 3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컷뉴스라는 그런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길래 야 이게 괜찮은 기사다라는 생각에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말이죠 내 유튜브를 보면 좋겠지만 안 봐줘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유튜브를 보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지만 안 눌러줘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일전 한 번 벌어본 적이 없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100만 원이라도 번다면 정말 내가 없는 살림에 여러 가지로 보태면 될 텐데 내가 뭐 10원 한 장 벌은 게 없습니다 유튜브로 그냥 아주 순수한 취미로 내가 유튜브를 하니까 봐주면 좋겠지만 안 봐줘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노컨 뉴스에 어떤 기사가 올라와 있냐면 한국 보호는 자살 행위 미국 내 해구산 반대 목소리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한국 보호는 자살 행위라는 겁니다 미국 내 해구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구산 해구산 하는 해구산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많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을 보호하는 행위는 미국의 자살 행위라는 그런 여론이 미국에서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싱턴에 CBS 노컨 뉴스 권민철 특파원이 이제 보내는 기사인데요 CBS라고 하니까 이게 뭐 기독교 이 노컨 뉴스라는 신문이 기독교 교통의 아마 신문인가 봐요 그래서 CBS라고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서울 핵방어 위에 시카고 이뤄도 되나 미국 해구산에 미국 내 의구심 커져 확장 억제는 미 국민과 먼저 논의해야 핵무장은 한국 스스로 결정토록 해야 그러니까 서울 핵방어를 하기 위해서 시카고를 이뤄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한국을 도와주면 우리는 시카고를 때릴 수 있어 북한이 이렇게 위협하고 진짜 시카고를 핵을 때려가지고 시카고를 불바다를 만들었다면 그런 와중에서도 한국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구산에 미국 내 의구심 커져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건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시점에 왔다 이겁니다 아니 자기네 시카고나 뉴욕 워싱턴에 핵이 떨어지면 자기네 코가 석자가 빠지는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스스로 한국이 핵무장하도록 내버려 돌아 그게 현명한 길이다라는 얘기가 미국 일부 일부 계층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핵무장을 시켜라 그런 얘기가 일부 미국의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이 그림은 북한이 무기들을 이렇게 군사포리다는 이런 그림이고 봅시다 국내에서 북한의 핵 억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핵 능력에 기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이게 참 바람직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언젠가는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미국 대통령이 입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한다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미국의 핵 능력에 기대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핵 억지가 과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미국 전문가 입에서 나왔다 미국 보수 성량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더그벤더 수석 연구원은 18일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미국의 핵 우산으로 한국을 안심시키는 일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니까 미국 보수 성량의 한 연구소의 연구원이 어떤 글을 신문에 올렸느냐 하면 미국의 핵 우산으로 한국을 안심시키겠다는 그런 일을 이제는 중단해라 이런 거를 실었다래요 그는 그동안 한국의 핵무장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평온 인물이다 이래서 더그벤더 수석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한국의 핵무장은 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줘야 된다 이런 걸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선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것을 가정하는 것을 억지로 보였다고 했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쟁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한반도 전쟁이 미국에 미치는 역량은 제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태평양의 미국 영토와 일본의 미군 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보복할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북한이 훨씬 커진 역량력에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공격에 무참히 공격당할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 다다르는데 더 이상 내 코가 석자에 빠졌는데 더 이상 한국을 핵우산 어쩌고 운운한다는 것이 우선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핵우산 어쩌고 계속 떠들지 말고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하게 내버려 돌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특히 외국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고귀하게 들린다 그러나 대규모 사망과 파괴가 예상되는 결과라면 그것은 자살로 간주되어야 더 정확하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호놀룰루와 시카고를 북한의 핵공격으로 잃을 수도 있는데 어떤 대가, 부담, 어려움을 감수하고 한국을 부활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카고, 뉴욕, 워싱턴의 핵무기가 떨어지는 판에 한국을 과연 도와줄 수 있느냐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걸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허락해 주고 핵으로서 우리가 계속 한국을 보호해 준다 이런 허튼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호놀룰루와 시카고를 잃을 수도 있는데 어떤 대가, 부담, 어려움을 감수하고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따라서 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핵 우산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점점 긴장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썼다 벤더 연구원은 이 대목에서 한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핵 억지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여론이 69%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상기시켰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69%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69%라면 70%잖아요 70%라면 10명 중 7명은 한국의 핵무장이 한국 국민도 10명 중 7명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의 핵무장을 막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게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미국과 서방세계가 강한 경제를 경제 지지를 할 텐데 그 경제 지지를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수출로 생활해 나가는 한국이 과연 그 경제 지지를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 이러면서 핵무장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미국과 서방 국가가 경제 지지를 한국한테 한다 그래도 그 경제 지지가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같은 나라는 원래 이게 북한하고는 경제적인 교류가 있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북한하고 경제적인 교류가 있는 나라고 해봐야 중국, 중동 지방이 시리아, 이란 이런 정도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에 가는 교육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 가는 그렇게 수출을 활성화하게 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은 수출을 별로 안 하는 나라니까 그렇지만 한국은 원래 수출을 활발하게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을 제재하면 자기네도 엄청난 괴로움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을 물에 빠뜨리려면 물에 빠뜨리는 사람도 물에 들어가 빠질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제재하고 나온다 우리가 미국에다가 지금 얼마만 많은 투자라고 합니까 자동차 공장 투자하죠 삼성도 공장에다 갖다 짓죠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제재한다고 해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배짱 있게 핵무장으로 나가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는 최근 한미 양국이 시동을 건 확장 억제 전략 논의에 대해서도 해외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밴도 연구원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확장 억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확장 억제라는 얘기도 이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확장 억제고 나발이고 그게 다 쓸모없는 얘기가 됐다 이거죠 뭐 시카고에 핵이 떨어지고 워싱턴에 핵이 떨어지는데 무슨 개떡같은 확장 억제 소리를 떠버리고 있느냐 당장 미국이 죽느냐 사느냐 곧 도탄에 빠지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거예요 아니 북한이 미국에다 대고 ICBM을 날린다고 해도 미국은 굉장한 과기 발전한 나라니까 북한이 발산 ICBM을 다 이렇게 방어할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 ICBM이 다탄두 ICBM이고 다탄두 ICBM에다가 또 이 방향을 스스로 바꾸면서 날아간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탄두가 미국 땅에 도착할 무렵에서는 여러 개의 탄두로 분리가 된 거예요 여러 개의 탄두가 분리돼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고개 비행을 하면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런 거는 방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다탄두 ICBM 다탄두 여러 개의 탄두가 고개 비행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날아가는 그래서 폭발을 시키는 그런 ICBM 수준까지도 도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전혀 방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는 특히 미국 대통령이라면 누가 됐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 후에는 자국민 수백만 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한국 보호 약속을 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밴드 연구원이 이게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면 자기네 나라 국민을 수만 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그런 마당에 과연 한국을 보호해 주겠다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니 핵 우산이니 이런 얘기들이 다 무책임한 얘기도 할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확장 억제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진지한 대화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진정한 대화는 미국 국민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투기를 많이 탑재한 그런 항공모함이죠 그는 끝으로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은 대중들에게 솔직하고 미국의 공약으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과 위험에 주목하고 국민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부분의 미국인은 아마도 국가적 자살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고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은 점점 더 한국 때문에 미국의 재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니퍼 린드 미국 다트머스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VOA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해구산이 한국에 주는 신뢰나 대북 억지력이 있어 모두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아께되기 전 벤더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제니퍼 린드 미국 다트머스대 정치학과 교수도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해구산 이런 게 이제는 신뢰가 다 땅으로 떨어졌다 해구산 해꼭지력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말을 누가 과연 믿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국민들도 그 말을 잘 안 믿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북한이 미국 도시를 파괴하고 수백만 명을 살상할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춘 시대에 한국의 국민과 정부가 미국의 핵포복 능력을 과연 신뢰하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핵무장은 한국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확장 억제니 해구산이니 이런 믿지 못할 헛소리만을 계속 짓거리지 말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도록 스스로 핵무장을 하도록 내벼려 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석훈 랜드 연구소 펠로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이라는 선택지를 논의해야 할 시간이 이미 오래전에 도래했다고 하면서 한국은 물론 동맹인 미국이 억지력을 높이고 한국을 더 잘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것이 현명한 길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북한이 ICBM을 개발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미국이 한국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핵우산을 해주고 우리가 확장 억제 전략이니 핵우산이니 한국을 철저히 핵으로 보여줄 텐데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북한이 직접 워싱턴과 뉴욕에 가서 북한 핵이 떨어질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지 그런데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 핵무기가 떨어져서 수백만 명이 죽는 그런 시점에 무책임하게 한국을 계속 도와주겠다 이런 헛소리를 떠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를 떠벌리지 말고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또 이런 얘기하나 봐요 하여튼 얘기가 길어지겠으니까 이것으로서 중단하고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참 내가 이 유튜브가 도래한 세상이 참 고맙다고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유튜브가 있어서 유튜브 덕분에 핵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한국이 어떻고 이렇게 큰 스케일이 큰 얘기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유튜브가 없다면 이런 스케일이 큰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까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미국의 핵이 어떻고 이런 스케일이 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껏 얘기해봐야 그냥 일상적인 얘기 일하는 얘기 작업하는 얘기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한국의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떤 한국의 정세를 연구하는 교수도 아니고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그런데 국회의원이고 고위공직자고 무슨 정세를 연구하는 교수나 이런 사람 같으면 이렇게 스케일이 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핵이 어떻고 우리가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런 스케일이 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고위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어떤 TV에 연세로 나가서 초청받아서 내가 TV 연세로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망고에 내가 이렇게 스케일이 큰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유튜브 덕에 힘이 벗어내고 이렇게 미국 핵이 어떻고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고 이런 스케일이 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진짜 유튜브에 고마움을 내가 새삼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나같이 이렇게 별 볼일 없는 평범한 국민도 1인 미디어로 1인 언론으로 유튜브를 하는 세상이 됐구나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노컷뉴스라는 신문에 올라온 한국 보호는 차살행위 미국 내 핵우산 반대의 목소리라는 기사를 소개했는데요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일 겁니다 이 동영상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해요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미국 내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